보안 다니아님 근데 혹시 모든 회사가 예를 들어 충치랑 잔존치근 두 코드가 같이 나오면 군말 없이 잘 나오나요? 아니면 보장 안되는 코드가 껴있어서 안주려고 하나요? 근데 걱정되는 게 아니죠? 여기 보험사는요 충치코드 K0이나 잔존치근 K08 같이 써도 봉급 안줘요 오히려 반대로 잔존치근 쓰면 당연히 보상이 안되는 손해다 보니까 보상이 안나가고 반대로 잔존치근 K08 없고요 K0이나 K04, K05 이런 코드 나와도 봉급 안줘요 왠지 아세요? XA상에 잔존치근 뿌리만 있는 거 딱 보이는데 절대 안준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잔존치근 코드 받아도 안주고 K0이나 K04, K05 이런 보상받는 코드 나와도 안주고 둘 다 나와도 봉급을 안준다는 겁니다 정말 막강 엄청 안주기로 유명합니다 치아보험만큼은요 다른 건 잘 나오지만 타사 같은 경우는 K08만 나오면 잔존치근 보상이 안되는 항목이다 보니까 보상을 못 받는 건 맞아요 그런데 반면에 K08과 방금 전에 얘기했던 충치코드 K0이나 치수염 K04, K05, 잇몸질환 이런 코드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코드잖아요 같이 나오면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아보험 값싸고 가성비 좋고 다 좋아요 하지만 보험금 잘 나오는 회사 위주로 저 보험항은 추천해드리고 있고요 물론 그 와중에서도 가성비 저렴한 쪽으로 추천해드릴 것을 약속드릴게요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